안녕하세요. 18살 이한입니다.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산 사람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물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. 해양 스포츠는 모두 자신 있습니다. 사람들을 잘 챙기는 저는 멤버들의 고민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취미는 물고기 키우기, 특기는 어항 가꾸기. 들어갈 나무를 삼고 있어요. 한 개 한 개씩 있는 돌이긴 하시고 모이면 멋있어질 겁니다. 저는 사실 밥보다 젤리 먹는 게 더 좋아요. 젤리와 함께라면 저와 더 가까워질걸요? 제 매력은 밝게 빛나는 눈. 제 두 눈에서 헤엄칠 준비 되셨죠? 매일매일 성장하는 보이넥스토어 이한이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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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봐주세요.